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화산 분화구가 있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분화구는 모두 7개인데 이 허르거 분화구는 가장 크고 형태가 잘 보존돼 있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 주연 intéress는 브로서에서 전달한 mentioning 화산석이 많아서였을까 소원하는 것들이 많아서일까 분화구에 오르는 길은 온통 어워천지다. 분화구 안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생명력이 놀랍다. 오래전에 읽었던 황수논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란 소설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 뉴욕에 서다란 소설이나 거친 불의 언덕 너머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호수였다.